1. 이곳은 총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방에서 30분을 버티면 다음 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4번 방까지 살아남으면 게임을 승리하게 됩니다. 게임 시작! 첫 번째 모기 천적이 들어갑니다. 1라운드 종료 참가자들은 2번 방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동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적립된 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상금은 모두 50억입니다. 두 번째 모기 천적이 들어갑니다. 3번 방으로 이동하십니다. 2라운드 종료 참가자들은 다음 방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상금은 모두 100억입니다 2라운드 종료